걸고요! 미드라인입니다! 미드라인! 나오세요! 미드라인! 찍어야 되는데 아, 찍는다 괜찮다 이리 iphone 가us 맞지기에 샀습니다 от 저거 말해 너가 좋아하는 건 롤러닝 가득해 맵 맵 맵 맵 맵 생일 좋은 것들 바보는 고 침퓨터 우리 서로 다른 점은 영호가 삶을 얻어 삶을 얻어 내 대로 여기 너는 거야 여기 너는 내 처 여기 너는 배부로는 여기 너는 배부로는 여기 너는 배부로 저기는 모르겠어요 하자이 어딘가 하자이 어딘가 동경중의 반대인가 동경중의 반대인가 동경중의 반대인가 연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야, 3시까지 어디야 돼? 지금 몇인데? 40분 대낮은 남은 50분인데 10분밖에 안 남아 너한테는 뭐라 그랬는데? 너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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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는? 너한테는? 나한테는? 넷 1%, 나한테는? 넷 2%, 나한테는? 나한테는? 너무 잘한다. 내버린 상상에 널 원했던 느낌이 없지 I'm crazy, I'm so fresh 기본적인 끝까지 하나 마지막씩 춤을 끝까지 I'm crazy, I'm so fresh I'm so fresh, I'm so fresh 지금부터 날까지 Everybody say fresh I'm so fresh, I'm so fresh 상태로 날까지 Everybody say fresh I'm so fresh, I'm so fresh 대략은 날까지 Everybody say fresh I'm so crazy, I'm so fresh 우와, 잘 왔다 너무 두고 안녕하세요, 미준아였습니다 걸그룹들은 다들 인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다 따라한다고 아무리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둘, 셋 아홉, 열두 시 안녕하세요, 미드나잇입니다 열두 시? 왜 열두 시에요? 저희 미드나잇이 자정 열두 시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하면 인사하자, 시작! 다시, 둘, 셋 아홉, 열두 시 안녕하세요, 미드나잇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또 오디션을 봐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이쪽도 다 오디션 볼 때 뭐가 있어요? 저는 춤이랑 근데요 아, 댄스 아, 좀 잘 지시겠네 네 예,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디션 봐서 나왔다는 거예요 댄스만 한번 들어볼까요? 댄스만 한번 준 거 얼굴이 봤으니깐 아 입 좀 뭔가 다른구나 이런걸 좀 보여드려야 됩니까 지금 후회하고 계신거같아요 아니요 잘할거같아요 고향이 어디에요? 포항을 안 봤어요? 아니요 처음 봤죠 처음 봤죠? 어디에 포항꾼이? 아 정말 알고싶어 네 괜찮은거 같아요? 네 아까 100개밖에 안됐다고? 네 네 아까 만났으신 분? 네 아 그분 포항꾼 아니에요? 아 음악주세요 화면 음악 크리스마스 오우 우리 박혜진이 할 수 있을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는 뭐로 우리 좀 왔어요? 저는 랩과 앤수 음악 주세요 지금 음악 갑니다 렛츠고 갑니다 지금 음악 가자 가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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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들어갑니다 랩 들어갑니다 랩 랩 들어갑니다 지금 숨가쁠 때 랩 들어갑니다 이게 아이디션 오디션 봐가지고 되면 이제 걸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음악 랩 들어갑니다 시작 시작 아 무관주로요 아 무관주로 랩이랑 무관주로 어 네 저희 곡 짧게 한 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오케 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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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 가구름 넘쳐 흘러 어째 난 너 불러 두번가 일리 벗고자 불러 욕 너는 기댔자 하 내일 가 와우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한국 분이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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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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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밸런스 8 혹시 주의시면 공주로 가드려주시면 버린거 아니죠? 잃어버린거라고요 공주에서 자꾸 잃어버린거에요 또 준비한게 뭐에요? 네 저희 다음 곡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걸그룹 홍순 안내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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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뜨더라구요? 네 저희 인싸춤으로 망집춤이니까 이런춤이니까 되게 유행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맞죠? 저희가 오늘 발매를 했어요 인스타에 치면 나와요 걸그룹 홍순한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다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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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